테슬라 속보 영상입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테슬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애프터장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애프터장 끝나려면 1시간 10분 남아야 되거든요. 지금 보시죠. 서부시간으로 5시에 끝나는데 지금 3시 50분이거든요. 애프터장에서도 지금 추락이 멈추지가 않습니다. 마이너스 0.84 거의 1%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1%까지 갔다가 조금 반등 들어왔지만 다시 꺾이고 있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일단 여러분 시작부터 좋지는 않았죠. 웰스파고가 목표가 하향 리포트를 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일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목표가 하향 리포트 한두 번 맞아봤나? 그것만으로 이 하락을 이야기하기는 쉽지가 않고 오늘 테슬라는 완전 계단식 하락이에요. 그렇죠? 이 녹색 보이시죠? 줄기차게 지금 하방으로 아직도 멈추지가 않고 있거든요. 이때 살짝 반등 들어오려다가 이럴 때 우리가 항상 체크업해야 돼요. 이때 바닥 여기 지지 찍고 올라갔잖아요. 이 지지선. 그렇죠? 제가 알려드렸던 170불 54 지지선. 시간으로 따지면 11시 1분이었거든요. 이럴 때 시장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 한번 보죠. 낮싹 보죠. 11시, 11시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오늘 시장 끝나고 급락한 것도 참 무서웠죠. 그렇죠? 이후에서 반도체 AI 규제 법안이 만들어지면서 반도체 주들의 폭락. 그러면서 같이 도매급으로 테슬라 시작해서 다 내려왔는데 오늘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휘스크 아시죠? 파산 신청했습니다. 밴커럽시. 와우. 일론 머스크가 파산하는 회사가 많이 생길 거다. 저도 좀 충격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LA 오토쇼에 가서 휘스크 봤을 때는 이 회사는 잘 나가겠다 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 JP모건보다 테슬라 이제는 시가총액이요. 마켓 캐피탈이요. JP모건보다 작아졌어요. 주식이 계속 떨어지니까. 또 하나 지금 일론 머스크가 독일 공장 방문했거든요. 이게 아들이죠. 화재로 인해서 방화로 인해서 멈춰섰던 독일 공장 가동된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언론에서는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테슬라는 Gross Company with No Gross. 성장 없는 성장기업이다. 이게 완전히 무슨 소리야. 성장 없는 성장기업이라고 들이다가 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테슬라가 지금 최근 10개월 동안 가장 조정이 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합니다. 배런스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것은 휘스커의 파산. 전기차 마켓이 정말 쉽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고 아 지금 딱 애프터 장이 끝나는 시간이 여기거든요. 여기. 여기까지 일단은 저점을 깨면 안되고. 그렇죠. 저점을 깨면 안되고. 올라서야 되죠. 최소한 최소한 5일이 50일 추세선 위로 올라서서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 깨지면 안됩니다 여러분. 깨지면 안되요. 저점 깨면 안되요. 일단 여기 좀 이렇게 올려드릴까요. 저점 깨면 절대 안되고. 문제는 뭐냐면 매시간봉으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세 자체가 완전히 꺾여버렸다는 문제인거에요. 최근에 180불이 딱 깨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 공부하죠. 힘드셔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테슬라 일전 영상에서 미주노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죠.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지지선이 180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왜 목숨 걸고 지키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결국 180불이 깨지게 되니까 강력한 지지선이 무너지게 되니까 여러분 불과 어저께 프리장에서도 180위였어요. 그러니까 삽시간에 170이 깨져버리잖아요. 180이 깨지니까 170이 깨지면서 와 168 아니 얼마 전까지 200불 위에서 놀던 애가 맞아? 이래서 여러분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지지선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지지선이 무너지면 이런 식으로 정말 재방이 뚝이 터져도 내려오도 오늘 하루 종일 흘러내렸잖아요. 또 체크업해야 될 게 뭐죠? 볼륨 평균 거래량이 107.06인데 지금 106 나왔어요. 그런데 대부분 매도 거래량이 나왔다는 게 문제죠. 공매도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공매도 보고 있으면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보이시죠? 이게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그렇죠?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캡처한 거거든요. 애프터에서 페닉셀이 출연하고 있어요. 페닉셀 보이시죠? 페닉셀 출연해서 167.70 찍고 애프터에서 여러분 지금 반등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불안한 반등이죠. 여기 여기 올라가지 못하고 자 그렇다면 180이 깨졌습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될 다음 지지선 알려드리겠습니다. 170입니다. 오늘 애프터 종가 기준으로 172로 올라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힘들어 보여요. 170이 어디 있냐면 이거거든요. 노란색 역까지 올라오고 마무리 대회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렇다면 애프터에서 이게 불가능하더라도 내일 장이 시작이 되면 장중에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180이 위로 올라서지 못하면 150까지 밀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저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일단 하방 압력이 워낙 강하네요. 힘들더라도 여러분 힘들더라도 주식을 있는 그대로 보는 테슬라들에게 특별히 제가 저도 여러분 못지않게 테슬라의 장기적인 투자와 테슬라를 사랑하는 사람인데요. 그렇다고 잘못 보면 안 돼요. 냉정 양들의 코스톨라니가 이야기한 대로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뤄라. 저는 이걸 테슬라를 넣어서 얘기하고 싶어요. 테슬라를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뤄야 돼요. 최근에 테슬라 때문에 저희 미주놀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여러분 커피 멤버십으로 가입하시면 대부분의 멤버십 영상은 들을 수가 없으세요. 당서형 밖에는 그러니까 우주형 멤버십 가입하셔서 테슬라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 제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시고요.